계란을itch 초대wood 참치 김 excuse 스크랄 정리 심장 예전 언니 buzzer 본부 번 NBA가 ей본 나 얼굴이 훨씬 날아가고 있는게 흑어졌을거에요 아비야, 아비야, 이따가 다른거가 보니깐 이 컬러는 좀 흑어였거에요 흑어였거에요? 아, 매트리 좀 모자도 잘있더라구요 매트리 좀 흑어였거에요 각자 흑어였거에요 얼굴이 조금 맑아도게 겨울보다 여름 쪽이 밝아도 되시구요 딱 필요하신다면, 빛톤 비해주실거에요 흑어였거에요 자, 멋있게 가을 빛톤이실거구요 네, 이제 찾아가보실게요 자, 이제 여름 나이트이실거구요 따뜻한 제품이 제일 잘라내셨어요 음, 여름 나이트를 베스트로 쓰시구요 저, 세일하고 라이트를 불러쓰시는데 세일까지 잘라낸거에요 이게 되죠 아, 네, 이게 되죠 제풍이 거의 영화무셨거든요 네 저는 영화무셨고 오히려 텔모가 좀 흑어있는 느낌이 안되었어요 네 내가 이런색 옷이다 이거 어떡하니깐 아, 내가 이렇게 어우있다고 깨끗한 제품으로 오, 뚝뚝뚝 아, 죄송합니다. 일반만 기다리면 돼. 네, 기다리고 진짜 올려도 돼? 응, 죄송해요? 어. 멋있는 척 좀 해봐. 멋있는 척? 응. 안 되겠다. 밥 두고 밥 한 국기 주세요 김치국수 하나 주세요 네 김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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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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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상관없는데 아 컬러 화면하고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애쉬를 써야 한다고 하길래 쿨 그레이 컬러로 브로우 펜슬 사봤습니다 페리페리아 거 엄청 얇아요 브로우 카라도 사봤고요 그레이 브라운을 샀어요 이거는 다른 컬러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 같은 걸로 사봤고 섀도우 핑크는 좀 부담스러워서 라덴더 컬러 섞인 걸로 사봤어요 라덴더 컬러 섞인 걸로 사봤어요 이것도 페리페리아 여름라이트는 핑크가 필수인가봐요 아무리 찾아도 이런 컬러밖에 없어요 아 이거 마스카라 마스카라 컬러도 애쉬로 샀어요 이것도 엄청 얇네 리넨 베이직 엄청 얇아요 립도 핑크를 많이 추천해주셔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번 테스트 해봤던 건데 새끼리 첫 번째 크레인 두 번째 크레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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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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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알파 가 라 바 라 라 라 와! 최고다! 최고! 진짜 최고야! 나는 비빔을 완전 옛날 그 만두네 내가 먹을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음식 먹어볼래? 음식 먹어볼래? 음식 먹어볼래? 어? 맛있네? mat 손으로 나오면 단무지 이쁘다 또 제가 쥐치고 맛있더라도 뭐인지 고기 다시 치는 중 크림 위치했던 중독 이런 식당에 추억이 온 것 같아요 비주얼은 이리와 함께 함께 먹은 게 더워진 것 같아요 식당에 대한 눈은 너무 좋은데요 부끄러움이 너무 좋은데요 식당에 오는 건 다음번에 오는 게 더워진 것 같아요 소요리로 먹으면 꼬마인만 빼고 채소하고 온 건가가 남아요 다음 단맛 싸우세요.